키움증권 채권 모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앵커 리포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장세, 유동성 장세라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좋다는 건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 이것 때문에 올라가겠다는 거야?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맞는 말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많은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동성 장세를 통한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요. 기업 실적도 경제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흐름을 보면 그러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기술적 지표거든요. 대부분 되돌린 과정이 좀 빠르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나스닥의 경우도 가장 좀 민감한 부분에 61.8%에서 저항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늘은 좀 운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게 61.8%에서 기력이 되면서 여기를 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1940선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940선을 전후로 해서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항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넘어서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 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수도 들어올 수 있고요. 매도도 들어올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시각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모멘텀이 더 나와주면 올라가는 것이고 아 없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좀 상승의 동력을 갖지 못하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안 좋아 실적도 안 좋아 앞으로도 좀 안 좋다고 해 이러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인데요. 다음 그림도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의 핵심은 바로 돈풀기죠. 돈풀기를 통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점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주요 중앙은행이 돈을 빠르게 풀면 S&P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도 빠르게 올라가는 게 2000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유동성 속도입니다. 돈풀기가 정말 계속 계속 확대가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유동성의 속도가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춤하게 되는 게 2000년 이후부터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좀 그랬다는 얘기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코스탄은 예외이긴 했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유동성 속도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지표와 유동성의 속도 이걸로 지금 시장은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서 중앙은행이 참 2000년 이후에 금융위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로 V자 반등이 주식시장에서 V자 반등이 미국에서도 나타났고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 통제될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가 정책입니다. 중앙은행 정책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그린스펀 의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의 푸트 그린스펀 푸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 연준이 막아줄 거야.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벤 버넨키 역시 버넨키 푸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옐런 푸트 이건 좀 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지금 현재 보면은 파월풋이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너무 이상하게 되면은 금융시장 연준이 막아질 거야. 지금 연준붓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요. 중앙은행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은 뭘 할 건데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더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소 실망스러워 시장에서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지금 단기 채권 이제 연준금리 기준금리와 함께 가고 있는 단기금리가 3개월 물이 5월 7일에 쭉 빠지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연방기금금리 쪽에서의 선물을 시장을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금리 하지 않을까 이런 베팅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니다 기다 연준 의원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6월 정도까지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내년에 마이너스 금리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지금 시장 가운데 지수 많이 올랐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어제 저녁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책적인 도구로 쓰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기 회복이 빨라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조금 더 두려워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었던 뉴스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CNBC 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파월이 다운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얘기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재정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3조 달러 좀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또 파월 연준 의 이코노미 지금 현재 경제의 다운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파월 얘기가 온통 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주목했던 것은 재정정책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재정정책을 더 확대하려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의 비용 부담이 정부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끝도 없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비용 부담 많이 줄어들겠네요. 오히려 다른 이반자보다는 정책자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파월 연준 의장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중심에 있었던 이분이 있었습니다. 데이비 테퍼인데요. 월가에서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아무도 주식시장 미국 시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지금 현재 주식시장 너무 고평가야. 밸류가 너무 높아. 이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브레이크 뉴스로 가시는 거 속보로 나오는 게 뭐냐면 파월 연준 의장의 스피치가 지금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경기 상황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게 한꺼번에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 조정이 좀 나타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모두 빠졌고 러스 리천드도 함께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게 좀 하나의 계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그래서 트럼프 푸시 나올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반대로 얘기를 한다. 여기에서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날렸습니다. 트럼프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리치 가이드들은 자기가 사고 싶을 때는 지금 상황 너무 안 좋고 너무 고평가하고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반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 파월 연준 의장도 했고요. 파우치 소장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가장 믿음을 주고 있는 미국 쪽에서의 소장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너무 경제적이 빨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거 좀 많이 무섭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어제 또 얘기를 발언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받쳐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무엇보다 이게 히트였죠. 자 보시게 되면은 다른 데 다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선물 좀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연준에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도 그랬고요. 사실 3월에도 한번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서 그쪽에 대해서 계속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5월 7일 날에 제로금리 그리고 연방 선물기금 금리의 선물시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는다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돈을 중앙은행에 은행이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저장 비용을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해 두지 말고 돈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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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에 투자를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유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금 현재 시행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걔네들만 그런 선물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더 풀기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야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그림도 가져왔습니다. CME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한 나라들의 GDP 성장률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BOJ 쪽 일본 쪽 그리고 스웨덴이 얘기가 제일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CB 쪽도 좀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어느 나라를 보면은 그리고 어느 분야를 보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가면 안 된다 된다 이 얘기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책적인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가 있다 쪽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동성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지수를 금융시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약간은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지금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no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 정책적으로 쓸 때가 아니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부진하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책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수급을 계속 봐야겠구나. 유동성 장세 그리고 수급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 수급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구나. 중앙은행 여전히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요 ETF로 봤을 때는 만약에 자산버블에 대한 심각성이라던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게 되고 마이너스 금리로 갔을 때 가장 부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금융주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런 최종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은행주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실적 정말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거 고려하면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막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에요. 지금 언택트 관련주도 강하다고 하는데 금융주는 최근 대상 반등에도 크게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우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우려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말입니다. 시장과는 달리.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시장을 조금 더 부양시키고자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반하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시장에서 국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예전과는 다르게 미국 증시와 차별화되는 장세가 좀 보여졌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그런 것이 덜했던 것이고 상승할 때 더 상승하는 부분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 흐름에서 살펴봤을 때 국내 수급을 봐야 되는데 조금 엉키고 있는 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3월 달에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이렇게 얘기를 할 때 3월 달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대기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MMF 쪽에서 자금이 쭉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예탁금으로서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신용장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빨갛게 쳐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신용장고가 올라가고 있고요. 고객예탁금은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MMF 쪽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이요. 그러니까 대기자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지수를 조금 더 상승해 주식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책으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것으로 시장 상승을 얘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단독적인 수급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고객예탁금이 또 막 늘어난다거나 그런 다음 또 시장 변환도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기서 유동성을 얼마나 속도를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변인들이 정책자들에게는 있고요. 금융시장에서는 다른 한계에서 좀 더 조심하자 그렇게까지 빨리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